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사흘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과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빠싹 다가서라 하고 이러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러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례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도세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울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기석 사도 요한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 복음서 6장의 전체 맥락 안에서 빵을 많게 하신 표징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복음 말씀은 단순히 성체의 성사에 대한 응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빵이라는 담아 안에서 그 표징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몸은 구약 성경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의미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고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광야에서 하느님께 받은 만나의 신비로움을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은총의 선물인 율법의 상징이라 여겼습니다. 율법이야말로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참된 삶의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들은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제공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섬으로 산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배우고 믿었던 이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선택을 제촉합니다. 유다인들처럼 듣기 거북하다고 투덜거리며 떠날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 독서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으며 그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던 에티오피아 내시아 같은 자세로 늘 성경을 읽고 또 그 뜻을 풀이해 준 필리포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 부활의 시기를 보내며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